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스터디했던 선미부만정식 재생목록 2편의 변수분리법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해를 구했었죠. 근데 그 해를 구한 문제가 초기 조건을 이렇게 주어졌었던 해의 꼬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어졌을 때 초기 조건, t는 0일 때, t는 0이라는 걸 해에 대입했을 때는 줄의 형태라든지 해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때 해가 이렇게 구해졌었죠. 그걸 이 해의 형태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싶으시면 아까 배너 띄워드린 영상을 잘 참고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t는 0을 대입하면 코사인이 1이 돼서 이 사인파들의 합으로만 기술이 될 텐데 해가 근데 그러면 얘는 1부터 무한히 더해 나가고 있는 시그마가 있어요. 급수로 그러면 정말 n은 1일부터 무한대까지 차근차근 더해 나간다면 이 초기 조건의 해처럼 직선을처럼 이렇게 펴질 것인가 생각해보시면 각각은 사인파인데 개수잖아요. 이건 그냥 개수인데 더해지고 있는 건 사인파잖아요. 사인파가 더해져서 정말 이런 꼴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의아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인파라는 건 굴곡이 있는 함수인데 여기는 0으로 가잖아요. 그게 지금 저는 궁금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중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n은 1일부터 일단 더해보죠. n은 1이면 당연히 더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맞겠죠. 왜냐하면 첫째 항만 더한 거니까 물론 x축에 대해서 사인 x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은 뭐냐면 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근사적인 해가 이 오른쪽 그래프에 나오게 되는 거고 왼쪽 그래프는 사인파, 각각의 사인파들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만 그렸으니까 당연히 두 개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x축을 파이로, l을 파이로 설정했기 때문에 l분의 n파이 x가 l분의 n파이 x가 파이분의 n파이 x에서 결국 nx, n은 1일 땐 사인 x, 2일 땐 사인 2x 이런 식으로 더해지도록 네, 제가 그냥 설정을 한 겁니다. 같이 더해보면 이제 여기 각각이 그려지는데 여기는 합쳐진 그래프예요. 이 부분이 0은 아니네요. 하지만 정말로 n은 3, 5까지 더해보면 n은 4일 때는 제가 일부러 뺐어요. n은 4일 때는 개수가 0이니까 4의 배수일 때는 개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을 곱하나 마나 더하나 마나지니까 이 해에서 뺐습니다. 무슨 말이 아시겠죠? 4 대입해보시면은 sin은 0이 되니까 개수가 네, 그렇습니다. 4개를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이게 좀 거의 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수 자체가 n 제곱에 반비례하는 n이 커질수록 n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기어분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n은 100, n은 1000 이런 엄청 높은 모드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파수가 높을 뿐 기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약간씩 약간씩 직선이 쓰도록 펴지도록 기여할 뿐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 제곱 분의 1로 0으로 날아가니까 n이 커지면 기여분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 n은 6일 때 더해보면 여기까지는 좀 기여가 있어서 이제 거의 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n은 7까지 더하면 이제 거의 기여를 안 해요. 이미 이 그림이랑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버튼 때문에 끊겼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각각의 중성성파 각각의 이런 싸인파들이 합쳐져서 스펄 포지션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건 좀 비슷한가요? 제가 이거를 함수로 구현을 했어도 그냥 무한히 더하는 것보다는 몇 개 항만 더해도 이렇게 근사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지금 마우스가 아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이걸 닮았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래서 결국에는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수 분리법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파동 방정식을 변수 분리법을 쓰게 함으로써 즉 쓰기 위해서 해를 고꼴로 가정했는데 그 해가 타당한가? 가 바로 여기 설명되어 있죠. 어때요? 이 파동 방정식 경계 조건을 잘 만족하는 걸 실제로 보이죠. 우리는 변수 분리법으로 구한 해를 이용한 건데 그건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라플라스 방정식은 유일성 정리라는 게 있고 포화성 방정식에도 그게 있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 파동 방정식은 글쎄요. 잘 못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수학적으로 더 잘 깊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잘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그렇게 흔히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합쳐진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게요. 항상 감사합니다.